안녕하세요. 장현승입니다. 2017년 새해의 정윤희연회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일 모두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새해에는 제 앨범도 나올 예정인데 많은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바쁜 새해가 될 것 같아요.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한 해가 될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악,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제 신현을 저도 잠시 기대하고 있으니까 저희 모습에 많이 기대해주시고 새해 복 정말 많이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